아우! 아휴, 힘들어. 아휴, 진짜. 아휴, 더워. 아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때문에 인사를 똑바로 안 하셨잖아. 어린이날인 줄 알았더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완전 어르신날이야. 다시 한번 어린이처럼 인사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좋아요. 자, 오늘 함께 말씀을 전할 이규용 전도사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방해하러 온 이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니. 한 번 더. 시니. 이 친구는 시니라고 하는 친구인데 오늘 제 설교를 방해하러 왔어요. 이 친구가 시니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의 영어 이름이 있습니다. 영어 이름이 뭐냐면요. sin. 우리나라말로 죄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친구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sin 중에 i. i란 글자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친구예요. 바로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시니입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게 이 친구가 이 바본 게 성경에 아주 옛날부터 왕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 왕이 뭔지 성경 말씀을 한 번 읽어볼까요? 시편 74편과 102편 말씀인데요. 74편은 우리 남자분들이 어린이처럼 읽어주겠고요. 102편은 여자분들이 어린이처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4편 12절 말씀. 남자분들. 시작! 세상에 어느 어린이가 오 하나님 이렇게 읽습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본때를 한 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들 준비! 시작! 이런 분위기 속에 노력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어머님 한 분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우리 어머님 너무 어린이처럼 잘 읽어주셔서 어린이 같은 선물을 하나 드려야겠어요. 나올 때도 어린이처럼 나와주시겠어요? 아휴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릴게요. 똑바로 서 너는 오늘 방금 시편 말씀 읽었다시피 성경에는 예전부터 나와있어요. 왕은 하나님 한 분으로 정해져 있다고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란 친구는 이렇게 조금 조립이 잘못돼가지고 자꾸 눕지만 이렇게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어떤 생각을 심어주냐면 다음과 같은 생각 세 가지를 심어줍니다. 첫 번째, 내가 최고야. 두 번째, 내 맘대로야. 세 번째, 내가 왕이야. 그런 생각을 여기 안에 계속 심어주는 씬이라는 녀석입니다. 근데 이 친구를 제 몸에서, 우리들의 몸에서 떼내어주기 위해서 한 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실 것 같나요? 손을 들었으면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아, 이런 작은 마을 친구들 속상합니다. 자, 이 씬이를 떼어내기 위해서 한 분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글자가 예. 알겠는 친구는 소리 한 번 들어볼까요? 누구라고요? 맞아요. 예수님이란 분이 이 씬이를 우리 몸에서 떼어내주기 위해서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릴 구원하셨다는 좋은 소식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우리 작은 마을 친구들은 외웠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우릴 구원하셨다는 좋은 소식 두 글자로 뭐죠? 다시 한 번 뭐라고요? 와, 복음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기 앉아계신 모든 어린이 혹은 어르신들이 하나 둘 셋 신호에 맞춰서 복음이라고 외쳐주시면 제 몸에서 이 씬이는 떠나가게 될 겁니다. 한 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오해 귀뚱으로도 안 듣잖아요 얘가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다시 한 번 금목소리로 어린이다운 목소리로 하나 둘 셋 오해 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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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니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 감사한 일이죠? 뭐야 이게? 쓰니는 떠나갔는데 쓰니의 흔적이 여전히 내 몸에 남아있습니다. 쓰니는 떠나갔는데 쓰니는 떠나갔는데 그 옛날 모습이 여전히 내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에선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 덕분에 씬이는 벗겨짓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옛 모습을 옛 모습 혹은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옛 모습, 옛사람이 살아남아 있는 것이죠. 이 옛 모습과 옛사람이 우리 삶에서 여기저기 간섭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간섭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같이 한 번 읽어볼까요? 시작! 곳에서 편한 방법으로 이 시니의 흔적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가장 편안한 곳에서 또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가장 편한 곳과 편한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집에서 집에서 입으로 입니다. 우리가 가장 편안한 곳 집에서 가장 편안한 상대의 가족을 향해 내 입을 통해서 어떠한 공격들 옛 모습들 옛사람들이 가장 잘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에 옛 모습과 옛사람을 조심하세요 라고 말했던 바울 아저씨가 똑같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러한 경고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너 입 조심해야 돼 너 입을 통해서 옛사람이 진짜 잘 나타날 수 있다 이걸 한 번 더 얘기해요. 5장 4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입 속에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 자꾸 담지 마 왜냐하면 너 입을 통해서 옛사람이 가장 잘 드러나거든 왜냐하면 여기가 나가기 편하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 무려 22절부터 33절까지 긴 절 동안 가족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을 대할 때 가정이라는 편한 곳에 있을 때 이 옛 모습이 드러나기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편한 곳 집 우리의 가장 편한 방법 이 옛 모습이 옛사람이 나타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성경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해답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옛 모습 벗어버리기 위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짠! 먼저 먼저 이 새끼 손가락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끼 손가락 여러분 새끼 손가락은 보통 어떨 때 쓰죠? 약속할 때 씁니다. 다시 어르신 날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새끼 손가락 어떨 때 쓰죠? 약속할 때 씁니다. 우리가 새끼 손가락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집에서 옛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정의 믿음의 약속을 세우자. 신명기 6장 말씀에 어떤 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개명을 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믿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데 특히 어디다 적어놓고 기억해야 되냐면 집에다가 적어놔. 왜냐하면 집에서 우리는 잘 까먹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교회에 오면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집에 가면 자꾸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 새겼던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집 버전 가정 버전으로도 많이 세워놓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은 식사기도 할 때 한 명씩 돌아가며 자기 목소리로 기도를 한다든지 우리 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고서 해답을 찾는다든지 하는 가정들만의 신앙의 약속 믿음의 약속을 세움으로써 이 옛 습관을 한 커플 벗어버리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약지 손가락을 벗어볼 텐데요 약지 손가락입니다. 이 약지 손가락이 왜 약지 손가락이냐면 다른 손가락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지 손가락을 펼 때는 욕 아닙니다. 약지 손가락을 펼 때는 다른 손가락보다 힘이 더 필요합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 약지 손가락을 보며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옛 습관이 안 나올 수 있을까 이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족이라고 쉽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론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상처되는 일들 기분 나쁜 말들을 툭툭 내뱉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지 손가락을 보면서 펴는데 쉽지 않은 이 약지 손가락을 보면서 나도 가족들한테 말을 꺼낼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어렵게 말을 꺼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0편 141편 말씀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10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쉽게 말을 꺼내고 그걸로 상처 주는지 알았던 10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들이 약지 손가락을 볼 때마다 이 10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라고 해서 쉽게 툭툭 말 꺼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파수꾼이 내 말을 거르는 것처럼 가족들에게도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예습관의 장갑을 조금 더 벗어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장갑을 벗어볼 텐데요. 세 번째 장갑을 벗고 이거는 혼자 펼 수 없어요. 혼자 폈다가는 큰일 납니다. 특히 교회에서 이렇게 안 됩니다. 이 세 번째 손가락은 흔히 아시다시피 상대방한테 심한 욕을 할 때 쫙 펴곤 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고자 할 때 펴는 손가락이 중지 손가락인데요. 이 중지 손가락을 보며 우리가 가족들에게 예습관이 나타나지 않기 위한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난하고 깎아내리지 않기 가족들 사이에 서로 중지 손가락을 펴는 것처럼 말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특별히 가족들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원 말씀인데요. 온화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잔인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입을 통해 자꾸만 예습관이 나타나려고 할 때 이 중지 손가락을 보며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 어쩌면 가족들에게 이 중지 손가락을 펴는 것처럼 잔인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세 개 손가락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부정적인 말들이었다면 이제 이 네 번째 검지 손가락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삽시다 하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다음 검지 손가락인데요. 검지 손가락은 뭔가를 하나 둘 짚을 때 사용합니다. 우리 가족들 사이에 서로 칭찬할 때 하나씩 찝어가며 구체적으로 칭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루뭉실하게 남편 좋아요 뭐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난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줘서 좋아. 난 엄마가 나한테 이런 엄마라서 참 좋아. 이렇게 구체적인 칭찬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존감이 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려거든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세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갑을 벗기 한 손가락 남았는데요. 이 나머지 손가락은 바로 엄지 손가락입니다. 이 엄지 손가락이 어쩌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왕이심을 기억하기 사실 이 엄지 손가락만 잘 지켜도 나머지 내게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받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걸 크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였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였다라는 게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왕이심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에 왕으로 모셨다는 건 우리 가정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의미다라고 확대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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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실 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최고임을 기억할 때 왕 계신 곳에서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듯이 왕 계신 우리 집 안에서 예습관이 찾아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설교 제목이 패밀리라는 설교 제목인데요. 이거를 흔히 알고 계신 영어 패밀리가 아니라 한자 뜻을 조금 붙여봤습니다. 으뜸 폐 감미로울 밀 다스릴 리 저는 이 한자들을 붙여가면서 패밀리라는 단어 속에 이러한 기도문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가정의 으뜸이 되어주셔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이 감미로워질 수 있도록 다스려주세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가정의 으뜸이 되어주셔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이 감미로워질 수 있도록 다스려주세요. 여러분이 패밀리 가족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이 기도문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 그래서 편한 곳이라 그래서 내 입으로 계속 나왔던 나의 옛 습관들 옛 모습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상처 상처 젖던 말들 미웠던 말들 이제는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셔서 우리 가정의 모든 말들이 감미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실천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다섯 가지를 한번 복습하고 맞춰볼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새끼손가락 시작 믿음의 약속을 세운 약지손가락 시작 가족이라고 쉽게 이야기하지 많기 중지손가락 시작 비난하고 깎아내리지 않기 검지손가락 시작 칭찬할 땐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마지막 엄지손가락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왕이심을 기억하자 네, 이 시간 잠시 반주 나오는 동안에 각자 좀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혹시나 자녀분들 혹은 손자, 순녀분들 뭐 이렇게 같이 오신 분들 계시다면 한번 품에 꼭 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자녀분들과 같이 안 오신 분들 계시다면 다른 가족들 손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혼자 오신 분들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혹시나 내가 가족이라고 해서 편하다고 해서 너무 쉽게 그들에게 내 옛 모습 옛 사람을 드러내진 않았나 생각해보고 만약에 그랬던 적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까 읽었던 패밀리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 가족의 으뜸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족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감미로운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